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혜경입니다.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 사이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요. 강수량은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서울과 수도권의 중기예보 보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다만 주 후반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더욱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중기예보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